지난해 청산된 벤처펀드의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며 최근 10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청산된 펀드 총 432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산펀드 수익률이 12.4%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청산펀드란 최초 결성 이후 투자금을 전액 회수했거나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된 펀드를 말합니다. 10년간 청산펀드 432개의 평균 수익 배수는 약 1.4배였습니다. 이는 벤처투자 조합에 100억 원을 출자하면 평균 140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수익 배수는 1.7배로 역시 10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 의료 수익 배수가 3.4배로 가장 높았고, 이어 ICT 서비스가 2.6배, 유통 서비스는 1.8배 등이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의료 업종은 최근 5년간 매년 수익 배수가 상위 2위 이내에 들며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 배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